안녕하세요 뉴스샷입니다. 요 며칠 동안 문 대통령이 백신 접종 1호가 되네 마네? 뭐 이거 가지고 꽤나 시끄러웠었죠 정치권이. 그런데 오늘 이와 관련된 소식들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마포구 보건소를 찾아서 1호 백신 접종자가 되는 대신에 백신 1호 접종자를 직관하는 1호 직관자가 됐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서울 마포구 보건소를 찾아가지고 백신 접종자를 방문을 했고 이 자리에서 이 백신 접종을 맡은 간호사에게 드디어 1호 접종을 하시겠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문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보면서 좀 실소가 나오긴 했는데 본인이 1호 백신 접종자가 되기는 싫으면서 이 백신 1호 접종자 이벤트에는 숟가락을 얹고 싶었던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솔직히 조금 들고 굳이 본인이 맞을 것이 아니라면 적의 현장 방문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문 대통령이 이 백신 1호 접종자를 이제 방문한 뒤에 보여준 여러가지 행보로 보면은 좀 정치적인 수사들이 많이 숨어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은 문 대통령이 중간에 정은경 청장을 향해서 우리 정 청장님은 언제 백신을 맞느냐라고 물었고 거기에다가 대통령한테는 언제 접종 기회를 줍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은경 청장에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정 청장은 대통령의 백신 접종 순서가 좀 늦게 오시길 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최근에 그 정치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백신 접종 1호 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서 좀 우회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고 이 둘의 대화를 잘 보면은 내가 백신 접종 1호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것은 나의 순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은경 청장도 대통령의 순서가 늦게 오시길 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순서가 되면 접종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늦게 오시길은 무슨 의미지? 국민들이 맞고 나서 안전한 거 확인되면은 좀 늦게 맞으십시오. 뭐 이런 얘긴가? 아무튼 뭐 다른 거는 몰라도 대통령이 저기에 직관을 하러 갔다라는 것은 저는 좀 어색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발표한 메시지도 좀 압재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백신 불안을 고려하듯이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이 의사 선생님이신데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백신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백신 접종을 한 접종자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백신 접종자는 백신의 안전성이나 효과는 이미 검증이 되어 있다면서 우리가 빠른 게 아니고 처음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백신의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 가지고 지켜야 되는 수칙이 있을 텐데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백신이 아주 안전하다는 것을 국민이 전혀 불안할 필요가 없이 빨리 많이 맞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이 말이 맞기는 해요. 맞는 얘기긴 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아가지고 집단 면역을 빨리 백신 맞아가지고 형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맞는데 문제는 본인은 지금 안 맞으면서 그리고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관련해 가지고 그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극구 극구 백신 접종 대상자 1호가 되는 것은 기피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백신을 빨리 많이 맞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앞지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네트인들 역시도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아니 말이 행동하고 좀 안 맞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빨리 맞는 게 중요하면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해서 맞아야지 국민들이 안심하고 맞을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의견을 보면 백신 확보가 늦었다라고 질타가 쏟아질 때는 백신을 구하는 게 급한 게 아니다. K-방역으로 커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백신을 빨리 많이 맞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앞뒤가 맞는 얘기냐라는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은경 청장 역시도 이 자리에서 대통령 순서는 좀 늦게 오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국민들을 향해서는 빨리 많이 맞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좀 뭔가 이게 아구가 안 맞죠? 네 아무튼 문 대통령은 오늘 백신 접종 직관을 갔다 온 것이 굉장히 은혜로웠는지 SNS를 통해서 코로나 예방접종 현장을 다녀왔다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했고 국민들에게 일상회복이 멀지 않았다라는 희망을 전달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백신 관리라든가 보관, 접종 과정은 모든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에 충분하다면서 접종 이후의 사후 관리도 안심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백신의 관리라든가 보관, 접종 과정 다 신뢰가 간다라고 치는데 문 대통령의 행동은 솔직히 좀 신뢰가 안 가요. 굉장히 희한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아무튼 문 대통령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접종과 별도로 조금만 더 방역의 끈을 팽팽하게 당겨달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네 아무튼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에 관련된 이벤트는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마 세계 최초의 이벤트가 아닌가 싶어요. 백신 접종 1호 대통령이 아니라 백신 접종 1호 직관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이번에 가져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백신 접종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70% 정도는 백신 접종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접종하겠다라는 응답이 48%고 아마도 접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답한 비율은 23% 아마 접종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응답은 절대로 접종하지 않겠다는 5%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애매하죠. 반드시 접종하겠다가 70%가 아니라 반드시 접종하겠다는 48% 아마도 접종을 할 것 같다가 23% 이걸 합쳐가지고 한 70% 정도가 백신을 접종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좀 애매한 이런 느낌이 남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비추어 보았을 때 청와대 측에서는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 1호 대상 요청이 됐을 때 국민들이 백신에 대해서 전혀 불안감이 없다. 국민들이 백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접종 1호 대상자가 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세부 내용을 좀 보니까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사에 대한 선호도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선호하는 백신 개발사는 화이자로서 화이자가 62% 모더나가 53% 신뢰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44%로 선호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하겠다라고 적극적인 응답을 한 사람들 중에서 어떠한 백신을 맞고 싶은가 백신의 선호도를 물어보니 백신 접종하겠다라고 한 사람 중에서는 화이자를 맞겠다라고 한 사람이 75% 모더나는 65% 아스트라제네카도 65%의 선호도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백신 접종 순서가 오면 접종은 하고 싶은데 이제 화이자라든가 모더나 백신을 맞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문 대통령이 1호 백신 접종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1호 백신 접종 직관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봤고 지금 뭐 여러가지 소식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아니 대통령께서 백신 접종 1호 대상자가 되는 건 싫었어도 이 접종 1호 대상자에게 숟가락은 얹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변향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뭐 일정 부분 동의하고 굉장히 다른 나라 리더십에서는 좀 보기 힘든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 1호 직관 행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